만사오케이 채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설현장 모든 이야기 철불원장이라 그런지 깨끗하게 관리된 현장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꼭대기에서 태연하게 스마트폰 하는 다리는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전모도 안쓰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고 안전줄도 설치 안하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걸지도 않고 안전방첨 쓰리고 포고 까딱을 파일 부분에요 저정도 목비에서 추락하면 100%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하나 현장 소장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무 안전도치 없이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도 문제입니다 저기 보고만 있는 장비사장님도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중대재해법 시행되기 3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영상으로 지금은 이렇게 관리하는 현장은 없을 것이고 이렇게 작업하는 철골 사장님이나 반장님은 없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만사오케이 채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설 현장 모든 이야기